야 이번에 기록 측정 깰 수 있겠지 14분 30초대에서 10분 45초까지 참교안을 당겼는데 이번에 기록을 다시 한번 측정해서 깰 수 있을지 자신 있나 10분 40초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몇 초 페이스로 뛰어야 되지 그치 26초 26초가 10분 45초 정도 나오고 아마 근데 처음에 차라리 오히려 좀 열렬하게 뛰어가지고 28초대부터 줄여나가도 돼 마지막 두 바퀴는 20초대 나오거든 거의 다 준비됐나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고 릴렉스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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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분 20초 넘어 지금 페이스 좋은데 릴렉스하게 뛰어도 릴렉스하게 페이스는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빨라 조금 빨라 근데 빠르다고 생각해 너 줄이면 늦어진다 지금 하시 페이처 우와 이 페이스 데리러 가면 돼 야 2키로까지 약 7분 5초 페이스 나올 것 같지만 1키로 남았다 2키로까지 7분 9초 조금만 가동력 1프로씩만 올리자 100미터마다 1프로씩만 올려 어 이제 한바퀴 반 남았지 600 남았어 600은 기본적으로 보통 2분 안에 끊어 1분 20초 페이스 마지막은 2분 안에 끊어줘야 돼 야 페이스 좋은데 여기서 조금씩 올려야 돼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600 남았어 2분 안에 끊어야 돼 지금 8분 36 8분 37량 2분 안에 끊으면 10분 40초대 30초대 나온다 우선 길게 하면서 400대 에너지를 쏟아 400부터는 제껴진다 생각해 포기하지 말고 여기 제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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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20초 안에 끊어야 돼 제껴버려 제껴버려 10초만 7 9 8 7 6 5 4 3 2 1 끝까지 끝까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과연 10분 40초 때일까 30초 때일까 10분 39초 아아 이순인 1초 남았다 더 더 더 더 여기까지만 10분 46 와 진짜 뒤졌어 야 이거 와 한마디 해줘 이순인 파이팅 10초 남았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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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길이 멀다라는 어 한 달 반 11분 15초 한 때만 끊어줘 딱 좋아 오케이 2대2의 특수요원 요원들의 밥상 너무 간초련하나? 맛 죽이지 한 번 먹어봐봐 아니 데이빗 너는 미국이잖아 네 맞습니다 너 이거 젓갈 종류 먹냐? 저 이거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온다 그래? 그럼 한 번 처음 먹어놓고 밥에다가 한 번 살짝 먹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? 데이빗? 피쉬엑스 그렇지 애기 그 알이야 명태 알 그거를 제 젓가락 진짜 잘하네 미국 이 맛은 어때? 어떤 맛이야? 봤을 때 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짜고 어 어 간장이랑 오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 안 들어갔는데? 아 안 들어갔으니까 어 참기름 안 들어갔어 아 참기름 참기름 아 아 참기름이 오일이고요 오일이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니까 어 살짝 구수한 그것도 있고 어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어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어가지고 어 건강한 그런 맛도 느껴지고 그 차가 왔어 건강하지 않아 짜가지고 그냥 밥이 존나 땡기는 맛이야 그치 밥 되게 존나 땡기는 맛이지 이거 이거 찹스테이크 이거 먹어 알겠습니다 과외 주는 만난의 보쌈 찜 밥도둑 선비 코다리 고고 냉면 찜 이런 것들을 배달의 민족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받은 바랍 받은